이번엔 퇴근을 준비해 주세요 인테리어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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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잉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W 찍었어? W가 안 나올텐데 아 이건 이겼다 어 잡았는데 아 근데 잔나도 좀 억울하겠다 저거 락한 에어번 뛰었는데 왜 저게 안 끊기고 계속 갔지 이거는 좀 제가 잔나였으면 좀 억울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ましょう 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근데 원래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 그래도 받아줘야 되잖아요 아니 삥또 상하잖아요 아 이거 라카 입장에서 이거 될 것 같은데 해서 핑 찍었는데 내가 안 해 이러고 안 하면은 좀 이게 그 순간에만 삥또가 사나는 게 아니라 약간 게임 하는데 앞으로 2, 30분은 더 할 거 아니에요? 넥스 터질 때까지 앞으로가 좀 더 그래서 이런 걸 그냥 해주는 게 맞아요 아니어도 아니어도 한번 해주는 게 맞아요 이거 아닌 거 같긴 했는데 그래도 게임 길게 보면 이런 거는 좀 맞춰주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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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 아 잘 안되네 아 진짜 명고리버드 온다 어 예 트리플길 각이다 EQ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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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 뭐야 아니 다정부 진짜 아니 죽을 것 같으면 빠지지 아 근데 이거는 재미있게 죽었으니까 봐준다 폭박 플레이 아 명을 입어도 불쌍해 아 명을 입어도 불쌍해 어 아 스킬샷이 좋다 근데 Q가 아 스킬샷이 좋다 아 스킬샷이 좋다 아 스킬샷이 좋다 야 이거 여기서 싸우면 좀 이상해질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이즈한테 맡겨서 못 깎아 아 왜 이렇게 잘해 롯이 잡았다, 오케이 뱃뱃뱃뱃 와 이거를 먹고 있었다고? 폭파 플레이 나이스 롱타임 노시 해피 뉴 이어 정원 자리 야 저거 못 잡냐? 저거 못 잡은 진짜 아닐 딸인데 와 못 잡네 최형이다 저거 못 잡지 정원 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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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콜아 사랑한다고 말하자마 음 그래도 또 해줘 사랑해 나이스 삐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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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왜 안 깨 저거 왜 안 깨 저거 왜 안 깨 아 아 매복작전이다 매복작전 아 이거 아래로 가지 락칸 이거 봤어야 됐는데 어 이거 잡는데 아 야 야 먹힌다 아 아니 진짜 바본가 바본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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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